하와이에서 찍은 사진 중에는 제가 아까 사실 너무 풍경이 좋아서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제가 설거지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은탁이? 박은탁! 안녕하세요 알로오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안인섭입니다. 전 지금 하와이에 와있습니다. 네, 방금 화보 촬영을 마쳤고요. 셀프 프로필에서 제가 프로필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도 있으실 거고 새로운 내용도 있을 텐데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 이름 안효섭 편안할 아내 효도할 효의 불꽃섭입니다. 혈액형 네, 저는 어머니가 A형, 아버지가 B형이어서 저는 AB형입니다. 별명은 사실 별명은 제가 딱히 없었어요. 근데 엄청 어렸을 때 섭섭이? 섭섭이라는 제명이 있었던 거 같아요. 섭섭이 집에서는 부모님이 저를 그냥 폴이라고 불러요. 폴 응, 폴 밥 먹었어? 폴 언제 와? 폴아 폴 네 팬들은 나를 솔직해서 좋아하는 거 같다? 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실지 모르실진 모르겠는데 나는 의외로 단순하다. 평소에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요. 뭔가 결정을 내릴 때는 큰 고민을 안 하는 편이에요. 약간 지르고 경험하는 편? 남친 잘 찍는 나만의 비법은 스태프들한테 물어본다. 어떤 사진이 잘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찍어놓고 스태프들한테 컨펌을 받습니다.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 중에는 제가 아까 사실 너무 풍경이 좋아서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검사 마탈이 돼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몇 개 있어요. 거리를 두면 된다. 오히려 천천히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친해지는 거를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살 빠졌어? 제가 촬영을 시작했을 때보다 거의 한 6, 7kg가 빠져서 살 빠졌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나이가 달라졌다. 저희가 모두가 3살을 먹고 만났거든요. 그래서 더욱 성숙해졌다. 그리고 되게 편안해졌다. 뭔가 모두가 약간 삶의 여유를 찾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보다 더 배려하고 더 격려하고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다? 그냥 깔끔합니다. 이제 저희끼리 리허설 하기도 전에 척척 맞춰놓고 감독님한테 이렇게 준비했어요. 보여드리고 정말 가끔 보면 의사들 같아요. 은탁이? 박은탁 일단 제일 듬직하기도 하고 힘도 잘 쓸 것 같고 여러모로 도움이 잘 될 것 같아요. 간호도 해주고 6부에 나온 대사인데 너무 제가 공감하는 말이었어요. 우진이가 하는 말인데 뭐라고 하냐면 프리스타일 저는 뭐 계획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현지를 가서 그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뭐 진짜 호텔에만 있고 싶으면 호텔에만 있는 거고 뭐 좀 돌아다니고 싶으면 돌아다니는 거고 그때 기분에 따라 하는 것 같아요. 저녁 메뉴 정도? 어쨌든 음식은 그래도 좀 서치를 해야지 또 성공할 수 있으니까 메뉴 정도는 고민해 놓은 것 같아요. 음 일단 날씨가 말이 안 돼요. 바다 색깔이 정말 너무 예뻐요. 그리고 뭔가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되게 대한된 느낌이 있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고 야자수 너무 예쁘게 나 있고 해변에서 물장구 치고 노는 사람들 선탠하는 사람들 맥주 먹는 사람들 그냥 그 풍경 자체가 되게 힐링되는 느낌 책 읽으면서 조금 마음을 다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설거지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설거지 할 때만큼은 되게 잡생각이 없어져요. 잡고민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책 읽는 거 그러니까 딴 생각 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취미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한석규 선배님이다. 이거는 주변에 어디 가서도 항상 제 동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꼭 한 번 한석규 선배님이랑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뜻깊은 경험이고 시즌2까지만 해도 그냥 연기적으로 제 약간 롤모델이 되셨었어요. 원래 저는 롤모델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즌3에서는 아 그냥 어른으로서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문득붙득했던 것 같아요. 그냥 홍천기는 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을 거고 낭만은 뭐 지금 얼마 전에 끝나서 알고 있고 사진박심도 뭐 해피엔딩이었고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에서 위찬? 진짜 선수가 됐을지 아니면 다른 길로 빠졌을지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저는 변화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배울 마음이 있고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뭔가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변화를 항상 추구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얼루어 셀프 프로필을 새로 작성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는 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쉬면서 아마 여러분들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템 미팅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굉장히 기대가 돼요. 촬영 끝나고 이제 맥주 마시러 갈 거예요. 하와이 촬영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안효섭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일로와. attend.